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쌤한테 개정생투에 대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의 개정생투 만점 개념 강좌를 듣는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안내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커리큘럼 영상을 찍는 거고요. 선생님의 개정생투, 이제 개정생투는 생략하자. 생투의 만점 개념 강좌가 완강이 돼 있어. 그거 잠깐 이야기해 줄게. 여기 봐봐. 우리 생투는 쓰고 이렇게. 만점 개념 강좌가 만점 개념 강좌가 2020년 3월에 완강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다 완강이 돼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컨셉 자체가 생투를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소개하는 거라서 개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개념이 8이죠. 개념이 약 8 정도 되고요. 문제가 약 2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비중으로 수업을 했었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개념 만점 완성이라 그래서 완성. 문제에 대한 강좌가 준비가 돼 있을 거야. 돼 있어. 돼 있을 거야. 뭐야. 이게 이제 완성. 그럼 여기는 문제로만 선생님이 구성을 할 거고요. 문제 100%로 갈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대비해서 이제 보는 게 될 것이고 요거만 가지고 1년. 사실 1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2학기 중간 기말은 고3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1학기 때 내신을 보려는 친구들이 요거를 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쌤한테 선생님 걸로 생투 열심히 봐요. 막 첫 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주에 선생님 걸로 볼 거예요. 막 그럼 세 번째 주 눈을 못 마주치죠. 공부하는 게 좀 빡세서. 이제 요게 좀 볼 분량이 좀 많아.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요거를 보면 너무 좋은데 시험 직전에 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어떤 걸 추가해 줄 거냐면 어떤 걸 기획을 했냐면 내신 대비 문제로만 돼 있는 모의 내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중간 3회, 기말 3회. 우선 생투 교과가 여러분 1단원부터 단원자를 생략해서 2, 3, 4, 5, 6 요렇게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이런 게 없었다면 쌤이 예상했을 때는 1단원부터 요렇게 와가지고 세포, 이런 광합성 전까지 발효 요렇게까지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쌤이 예상하기는 한 요 3단원까지는 1학기 중간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1학기 중간 범위에 해당이 될 거고 조금 덜 보면 뭐 이렇게 볼 거고 조금 투머치하게 나가면 여기까지 그냥 다 나갈 거죠. 그치? 이렇게 해서 2학기 중간이 될 거 같아. 2학기 중간. 쌤이 봤을 때는 요 5에서 끊길 확률이 좀 높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럼 이제 쌤이 해주겠다는 게 뭐냐면 1학기 중간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내신 대비 내신 대비 3회 그 모의고사를 볼 거고 내신 모의를 볼 거고 뭐야? 1학기 중간이 2학기 중간이 왜 나와? 1학기 기말이지? sorry 여기 정정하자 1학기 기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내신 대비 해야 되겠죠? 해서 요 2개를 볼 수 있는 내신 대비 모의시험이 있죠? 그거를 이제 3회 3회 해서 총 6회 총 6회를 쌤이 요 만점 개념 강제에다가 이렇게 추가할 생각이에요. 해서 생투 만점 개념을 듣는 친구들은 맨 뒤 이제 완강이라고 써있는데 그 뒤에 보면 추가 업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해설 영상이 있을 거고 당연히 6회에 대해서 시험지 다 제공해 줄 거야. 어이구야 잠깐만 요기 이제 요렇게 해서 벌써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다 돼 있는데 프린트는 1학기만 돼 있다. 중간만 돼 있다. 요렇게 이제 다 올려줄 거니까 요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먼저 풀어보시면 돼. 오케이? 내신 시험에 대한 거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자. 내신 시험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마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될 거야. 기본적으로 한 25개 서른 문제 나온다고 치면 한 20문제 정도는 EBS에 2점짜리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최상 문제가 여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이 있을 것이고 중이 있을 거고 하가 있을 거면 쌤이 이제 학교 내신 시험지들을 이렇게 이렇게 봐서 모아서 이제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이런 문제가 주되게 나오고요. 요런 게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 정도로 구성이 돼. 그래서 이제 요기 내신 대비에 해당되어 있는 문제들은 다 이런 거 정도야. 그리고 여기는 기껏 해봤자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정도가 조금 여러분이 에너지를 실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제 요 정도만 반복해 주시면 1학기 중간은 어렵지 않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난이도는 이래요. 실제 여러분이 수능에서 준비하는 최상 문제들은 좀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띄웅띄웅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있고 좀 계산도 있고 막 이러거든 내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쌤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한 학교에 한 200명 기준으로 한 6, 7명 정도가 만점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돼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고 EBS 2점짜리 그리고 3점짜리 한 2개 정도 추가되는 형태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 그리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빠졌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런 거지. 접압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그런 세포 크기 측정하는 거 있죠? 마이크로미터. 이거 계정에서 빠졌어. 그죠? 그런데 학교 내신에서는요 이 내신 문제가 왜 내신 문제야? 학교 쌤이 내신 문제잖아. 그치? 학교 쌤이 너무 학교 쌤이 우리 피디님 지금 카메라 돌리려고 그러는데 학교 쌤이 내신 문제니까 이게 내신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학교 쌤이 수업 때 언급을 해주시거나 프린트를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적어도 30%는 될 거로 쌤이 예상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쌤이 강좌를 구성할 거니까 올려주는 거 먼저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이걸 한번 듣고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해. 시간이 너무 급하다면 이거 그냥 풀고 여기에 있는 해설로 공부하는 것도 될 건데 그래도 한 75점, 80점은 나올 거긴 한데 그런 건 추천하는 공부법이 아니야. 벼락치기로 막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공부를 차근차근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 빡! 해설 빡! 그리고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그런 공부법을 추천합니다. 어찌됐건 이 영상은 이런 게 지금 추가가 됐다라는 걸 안내해 주는 거고요. 그냥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쌤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강의 듣냐고 이 안내 듣냐고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냐고 수고하셨고요.